어떤 말일까요? 외래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네? 땡? 정답은 스트레스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거의 스트레스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게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요 13세 이상의 인구의 약 72.4%가 일상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2.8%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별로 보게 되면 남성이 약 70.6%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요 여자는 74%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원인별로는요 직장생활이 약 77.6%이고요 학교생활이 56.6% 가정생활이 50.3%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OECD 국가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직장인 스트레스 우리나라가 87%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78%입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들은 어떨까요? 재미있는 통계가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워킹맘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직장생활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직장생활을 하느냐 아느냐를 떠나서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스트레스 요인이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영유하기에는 집 밖에서의 양육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집을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린 집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제 말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이게 통계상 사실입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학교폭력, 왕따, 학업, 대학 입학 등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고요 청소년기에는 대학 등록금,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상사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 이것이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작년기가 들어서게 되면 자녀의 학비라든지 과중한 업무 부담, 해고 불안, 또 관원상제 등 이 체면 비용, 이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아온다고 하고요 가계비시나 노후불안, 그것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요 경제적 궁핍이라든지 정서적 호독, 신체적인 질병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스트레스 초기에는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등 나쁜 감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우울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라지면 대부분의 불안이나 우울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각종 정신질환 등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고요 마음의 병이 들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심장병의 경우 약 75%가 그 요인을 스트레스로 옵니다 그리고요, 이 밖의 당뇨병, 고혈압, 천식, 소화성 괴양, 만성성장증후군, 비만, 수면장애, 신경성피부염, 암 이런 질병 등은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독성 사고라는 책의 저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이고 독특하게 유대인 라삐인 아브라함 투어스키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치과에 앉아있었다고 그래요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원래 연하고 흐물흐물한 그런 동물인데 아주 딱딱한 껍질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껍질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닷가재는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바닷가재가 자랄수록 그 껍데기가 그들을 점점 조여옵니다 그들은 압박을 받게 되고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요 그들이 포식자를 피해서 안전한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또 자라게 되면 새 껍데기도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다시 바위 밑에 들어가서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셀 수 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재가 자랄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자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느끼면 재빨리 의사에게 다가가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더 이상 자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역경을 잘 이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로 구분을 합니다 당장에는 부담스럽지만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의 상후 향후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을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부정적 스트레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라자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같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스트레스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부정적 스트레스가 되어서 폐망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사울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여우수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받았던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이 직위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열심히 선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죠 반드시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이것을 아래죠 하나님은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아버지의 앞나귀를 잊어버리자 그걸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 위치를 알고자 하여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사무엘은 곧바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냥 선포하면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다음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의 결과로 누가 당첨이 됩니까? 기름 부은 사울이 당첨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드디어 왕이 됩니다 문제는 그가 지기 초기에 그의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만세를 부르며 사울이 왕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1장에 넘어가게 되면 리더십이 반전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울이 안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급속도로 사울에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모든 백성이 사울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사울이 초기에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울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자존심이 조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배들이 멸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담디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잠잠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진 직위 왕이라는 직분이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떻게 내가 왕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제대로 표출된 것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올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올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안지라 사올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올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보세요 다윗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갑니다 다윗은 사올이 다스리던 나라를 구원한 영웅입니다 다윗이 있기에 사올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사올도 여전히 그 왕위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올은 다윗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말 그대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자신의 리더십이 왕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인정받으니까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올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이 마음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사올은 다윗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을 거예요 괜히 스트레스가 열이 확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올에게 다윗은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우수와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는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게 됩니다 이제 여우수와는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우수와의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가 담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트레스를 심히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전임 리더십이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그는 세상적으로는 애국의 왕자 출신입니다 40년 동안 가장 발달된 학문을 받은 공부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이나마 본 사람이라고요 성경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냐면요 그가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여우수화는 어때요? 모세처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에 끌려다니는 여우수화가 언제 공부할 틈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모세와 비견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직 그는 기적을 만들어낸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 리더십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지위가 주는 스트레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욱 그 스트레스가 큰 법이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위치에서 그 위치를 지키는데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무의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암몬과도 전쟁이 있었고요 아말렛과도 전쟁이 있었고요 불레셋과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레셋과의 전쟁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장 19절 2월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비나 곡괭이나 보습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불레셋까지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로 만든 칼과 창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철병기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요 사울하고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백성들은 그런 무기가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를 떠나서 병기의 차이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좋은 병기가 없으면 그 군사들은 오악지졸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불레셋은 철기 문화가 융성하여 모든 군인들이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런 불레셋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는 사울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잘 무장되어 있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잘 지어진 성 안에서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공성하는 쪽에 10분의 1의 군사만 있어도 성을 수성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을 공략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물을 누가 맡았어요? 그 여우수와가 맡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정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병참입니다 보급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내려주신 만나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니 무슨 보급품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군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적이 만약에 지습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어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공격해서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우수와가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현대인에게 받는 스트레스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직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막고 있는 일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목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것 역시 스트레스가 사실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반응으로 부정적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여우수와는 바른 반응을 통해서 긍정적 스트레스로 변환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의 잘못된 반응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리더십을 흔든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다윗에게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사위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불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불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 사심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 민족의 원수 나의 원수, 그 불레셋에게 원수만 갚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적인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본 마음은 뭐예요? 너 죽어라 이겁니다 내 스트레스에 근원되는 너는 죽어라 이겁니다 타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실패하니까 그는 직접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창을 던지고요 안살자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다윗을 추격하죠 심지어는요 다윗을 도우려는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요 3일상 22장을 가게 되면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노베 제사장 그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학살해 버립니다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어요? 부하들에게 풉니다 제가 군생활을 육군본부에서 했거든요 어느 날 참모부장 투스타입니다 참모부장 투스타가 각 처장 완스타입니다 그들을 소집했습니다 참모부장 비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참모부장이요 주의봉으로 그 처장들, 나이도 꽤 되신 분들인데 그 처장들의 배를 꾹 찌르면서 야, 이들 똑바로 안 하지? 내가 이런 사소한 일로 총장님한테 욕먹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장님이 돌아와가지고 그 처 밑에 각 과가 있는데 과장님들이 대령들입니다 대령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곡소리 났습니다 조인트 깎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다행히 저희 과장님은 저희 사무실 들어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살바랬거든요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더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 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푸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많고요 그래서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머물들고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자신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위안거리를 만들어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끄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에게 2천의 군사가 있었고요 아들 요나단에게 천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군사가 올라왔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만큼 많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백성들이 떨고요 군사들이 타령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유기에 처해 했던 것이죠 와서 제사를 지내줄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러자 그가 여기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분명히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내 스스로의 방법을 행하고 나서 그 문제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스스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설에도 거짓 일화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127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태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1위가 뭘까요? 44%의 직장인이 술과 담배로 푼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운동이나 취미생활이 23%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술과 담배를 통해서 어떠한 취미에 몰두함으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죠 그냥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정작 그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은 이러한 방법을 동원함으로 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은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죠? 자살한다고요 스스로 위험받기 위해 한 행동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고 이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정적 스트레스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망한 것이죠 그러나 여우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취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배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그건 아마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추리국기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우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우수와는 현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늘 하나님과 기도로 대면하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여우수와는 보았고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로 인하여 엄청난 쓰를 받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잠원 4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죠 인간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의 영역이 마음입니다 이 혼의 영역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의 영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육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영의 영역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느 영역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혼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의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육체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만큼은 아니지만 혼의 영역이 정말 중요하고 잠원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근원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상황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아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하나님께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우리 민족이 이 정목 전쟁에도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혹시 폐망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은 다 내게 줄 거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거 너 봤지? 너하고도 함께할 거야 내가 모세를 통해 만든 기적을 너희가 봤지? 내가 너를 통해서도 기적을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버리지도 않을 거고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 아멘 여우수와는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모든 스테스 상황 가운데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담대하게 자신의 이더십을 발휘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스테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테스 상황 속에 있는 여우수와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가 제시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스테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것을 말씀대로 발견하면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러다 망했습니다 참원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입니다 사울은 그 길이 자기 생각할 때의 옳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에 좋지 않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스트레스 상황을 뛰어넘어 성장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올수록 그래 이런 때일수록 성경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요 그곳에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대처하면 결국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수와처럼 기도하며 나간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간다면 그 모든 스트레스는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